안녕하세요. 순간의 선택으로 평생의 인연을 얻게 된 40대 남자입니다. 삶이라는 건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메뉴를 선택해야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오늘은 뭘 입지? 골라야 하고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 생에 있어 최고의 선택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배 속에서부터 시작해 세상의 빛을 볼 때까지 단 한순간도 축복받지 못한 존재였죠. 저희 부모님은 한창 피 끓는 청춘이었던 19에 만나 20살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절 낳으셨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저의 눈과 귀로 담아온 건 허고 온 날 부모님이 언성을 높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싸우던 모습과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제게 날아오던 폭언이었어요. 널 낳고 나서부터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널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얘기야.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보고 들은 게 이런 것 뿐이었기에 저는 제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절로 말수도 줄어들었고 상대방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아이가 됐으며 부모님이 싸움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쓴 채 바깥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바랬어요. 아니, 내가 오늘 나가면서 너한테 뭐라고 했어? 집 좀 치워놓으라고 했잖아. 쓰레기 좀 버리고 바닥 청소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애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 넌 애 아빠가 돼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 애 밥을 한 번 제대로 해서 먹여봤어. 애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기저귀 한 번을 제대로 갈아줘봤어? 할 말 있어? 할 말 있냐고? 이처럼 저의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다. 결국 제가 다섯 살이 되던 해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지금은 부부 사이 자녀가 있을 때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숙녀 제도라는 법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법조차 제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그냥 도장 지고 등 돌리면 남이 되던 시기였어요. 어머닌 저와 아버지에게 전혀 미련이 없었고 집에서 진가방을 싸들고 나가며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끼어들 생각도 하지 마. 애는 당연히 네가 키우는 거고 위자료 그딴 것도 당신한테는 안 받아 먹을 거야. 그러니까 양육비 같은 것도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당신이야말로 내 인생에 더 이상 끼어들 생각하지 마. 원래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내 다섯 살 때 기억 정도는 어지간하면 잘 기억도 나지 않거나 아예 까먹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놀랍게도 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들이 제게는 모두 충격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전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딱 한 가지 좋았던 건 일상처럼 들리던 부모님의 고함 지르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함께 산 지 4일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야, 선호야. 빨리 옷 입어. 옷이요? 어, 갈 데 있으니까 빨리 준비해. 옷 정도는 너 혼자 입을 수 있지?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옷을 갈아입은 후 아버지를 따라간 곳은 푸른색 페인트가 곧게 칠해져 있는 대문이 있는 낯선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넌 무슨 전화도 없이 찾아왔어? 내가 언제 엄마한테 전화하고 온 적 있수? 자랑이다, 요 놈아. 그런데 저 애는 설마 선호니? 엄마,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일단 방 안으로 들어가자. 선호야, 넌 저기 마당에 있는 강아지랑 놀고 있어. 알겠지? 태어나 처음 보는 할머니는 바로 제 친할머니셨어요. 무슨 급한 할 말이 있는지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등을 떠밀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마당 한구석에 있는 순하디순한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도 집 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체 무슨 대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나누길래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는 건지 궁금해 저는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와 할머니가 들어간 방에 조심스럽게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게 내가 스무살에 애 낳고 같이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책임지지도 못하랜 뭐하러 나와서 이 사단을 만드니, 응? 아휴, 다시 생각해봐도 천불이 난다, 천불이. 선호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누가 이렇게 이혼할 줄 알았냐고. 나도 최대한 잘 살아보려고 했어. 근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네 자식은 네가 책임을 져야지. 환갑 다 돼가는 엄마한테 맡기는 게 말이나 되니? 아버지 살아계셨음 상상도 못할 일이야. 아휴, 엄마, 나 쟤 못 키워요. 키울만한 여건도 안 되고 자신도 없어. 그렇다고 무턱대고 고아 안에 갖다 맡길 수는 없잖아.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여유 생기면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엄마가 좀 맡아줘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아들이잖아. 아버지는 할머니께 절 부탁하려 이곳으로 오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방문이 확 열렸고 방문 앞에 서 있던 저도 깜짝 놀라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바라보시더니 저와 눈높이를 맞추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호야, 아빠가 돈도 많이 벌고 철도 좀 들어서 너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속 썩이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말고.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다급히 집을 나가셨고 할머니께서는 방에서 나와 닫힌 문쪽을 멍하니 바라만 보는 절 보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의 어색한 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저는 태어나 할머니를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낯질 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바닥만 보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절 계속 바라만 보시다 조심스럽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선호는 할머니 처음 보지? 할머니 선호 태어났을 때 한 번 보러 갔었는데 네. 우리 선호는 강아지 좋아하니? 아까 마당에서 저기 있는 강아지랑 인사했어? 네. 제 이름은 순둥이야 순둥이. 성격이 순해서 할머니가 순둥이라고 이름 붙였어. 귀엽지? 네. 저는 할머니를 태어나 처음 보는 상황이었고 또 낯을 심하게 가렵게 할 수 있는 말이 네 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을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 한숨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답답함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저의 일 어떻게 돌보지 하는 막막한 의미의 한숨인 듯 보였죠. 그날 저녁 할머니께서는 한동안 창고로 쓰던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고 제가 덥고 잘 따뜻한 이부자리까지 깔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잠을 청하려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매일 밤마다 부모님의 싸우는 모습과 고함을 지르는 소리만 듣고 자라온지라 귓가에 계속해서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죠. 결국 저는 계속 뒤척거리다 큰 용기를 내어 베개를 들고 할머니께서 들어가셨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어! 선호야! 왜! 혼자 자기 무서워요! 분명히 처음 집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할머니 낯선 사람이었는데 저는 할머니 옆에 누워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할머니는 잠깐 놀라시더니 이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토닥여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선호가 혼자 자긴 아직 어리지 할미가 따뜻하게 안아줄 테니까 얼른 자자 할미랑 같이 있으면 하나도 안 무섭다 저의 갑작스러운 행동이 당황스러우셨을 법도 한데 할머니께서는 자연스럽게 저를 꼭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고 일어나서부터는 할머니가 그렇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할머니는 어린 저의 입맛을 맞춰주신답시고 각가지 반찬들을 해주셨습니다. 이를테면 계란을 말아 오므라이스를 해주신다거나 계란말이, 비엔나 소세지 등 어른 입맛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인 저의 입맛에 맞춰져 있는 반찬을 내어주시곤 했어요. 옆집 김신의 손주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니네 엄마, 아빠는 너한테 이런 걸 자주 해줬냐? 아니요, 여기서 처음 먹어봐요. 에휴, 소세지 하나 구워주는 거 얼마 안다고 앞으로 할머니가 이런 반찬들 많이 많이 해주마. 다가가기 힘들었고 또 낯설었던 할머니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틈만 나면 제게 옥수수며 감자, 고구마 등 간식을 만들어주셨고 때로는 과일을 깎아 제 입에 하나씩 넣어주곤 하셨어요. 그리고 종종 할머니를 따라 동네 마실을 나가곤 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누구냐고 물어보면 할머니께서는 항상 웃으며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손주여, 손주. 내가 노년에 이렇게 애기도 다 키워본다.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오직 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편이 되어주셨고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 덕분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비어있던 마음 한 켠이 가득 채워진 채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전 할머니의 손을 잡고서 입학식에 들어갔어요. 할머니께서는 조그맣던 제가 초등학생이 되어 기분이 좋으신지 카메라를 들고서 연신 셔터를 누르셨습니다. 선호야, 여기, 여기 좀 봐. 할머니 봐야지. 아이고, 그래. 우리 손자 인물란다, 인물라. 표정 딱딱하게 하지 말고 조금 웃어봐. 그래, 그렇지. 태어나 단 한 번도 가족의 온기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던 전 할머니로 인해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힘에 대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학교를 마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방 안에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랐던 전 급히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 숨이 넘어가게 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선호야, 니네 아빠 어떡하니? 방금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니네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세상을 떠났단다. 돈을 벌어오겠다며 나를 두고 떠났던 아버지. 저는 그런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방에 있는 건설 현장에서 건축 자재를 나르는 일을 하다 사고가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아버지를 마주하는 날이 영정사진 앞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에 울고 계신 할머니 옆에서 저는 그저 아버지의 사진만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속을 상하게 하고 내게 아버지의 듬직함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사람. 아버진 그렇게 젊고 창창할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절 품에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호야, 이제부터 넌 이 할머니랑 평생 사는 거야.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꼭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마. 할머니는 절 꽉 안아주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도 그런 할머니를 안아들이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저 하나만큼은 꼭 책임진다는 그 말이 정말 듬직하게 들렸어요. 전 그렇게 자라면서 삐뚤어지는 부분 하나 없이 소심했던 부분들도 모두 고쳐진 채 무척이나 밝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부모 없이 자란 아이 소리를 듣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던 할머니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선호야, 할미가 교복 다 다려놨다. 그러니까 아침밥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 할머니, 저 지각인데? 밥에다가 김 하나 올려서 싸먹고 가는 걸로 늦진 않아. 자, 할미가 싸줄게. 원래 아침밥을 먹고 가야 머리도 핑핑 잘 돌아가고 친구들하고도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거야. 내 새끼, 오늘도 학교 잘 다녀오거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제 교복을 미리 다려놓아 주시며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시려 고군분도 하셨던 할머니. 무릎도 좋지 않으시면서 국밥집에서 일을 해 홀로 생계를 책임지셨던 할머니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보게 됐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절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생이 벌써부터 무슨 아르바이트의 아르바이트는 이 헬미가 돈 버는 걸로 충분하니까 헛은 생각하지 말고 넌 공부나 열심히 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결국 저는 성인이 되어서야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적이 썩 좋은 편도 아니었거니와 공부를 하는 것보단 혼자 힘으로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스무살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습니다. 택배 상하차 일은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정말 뼈가 부서지고 갈리는 듯한 고통이었어요. 왜 사람들이 몇 시간을 하고 도망을 치는지 왜 힘든 직종으로 꼽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몸이 힘든 만큼 시급이 꽤 센 편이었거든요. 물론 할머니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죠. 너 그렇게 돈 벌어서 죽을 때 싸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젊을 때 그렇게 몸 안 아끼고 막 쓰면 나중에 나이 들어 병 들어 어른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첫 월급 받기 전에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말해 아니에요 할머니 일 생각보다 재밌어요 몸이 힘들다고 그만둬버리면 나중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왕 시작한 거 제 몸이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상하차 일을 하고 받은 첫 번째 월급으로 할머니의 신발 한 켤레를 사드렸습니다 할머니께서 몇 년째 같은 신발을 신고 계셨고 일을 나가실 때나 산책을 하실 때도 같은 신발만 신으셨기에 신발 밑창이 다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신발을 받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할머니는 저 신발만 계속 신고 다녀도 되는데 힘들게 돈 벌었으면 너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않고 할머니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서 너덜거리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선 더 빨리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오래오래 신으실 수 있는 좋은 걸로다가 사다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럼 누가 사준 건데 마음에 들고 말고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손자가 사준 거라고 자랑하고 다녀야겠다 선호야 할머니가 정말 고맙다 고마워 어렸을 땐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약이 많았기에 할머니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는데 확실히 성인이 되니 조금이나마 할머니 어깨 위에 지워진 짐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준비도 안 된 채로 절 키우시느라 여태까지 고생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제가 할머니를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제게 효도를 할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않더군요 아이고 요즘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걸음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도 영 아프고 그러네 할머니 살도 갑자기 너무 많이 빠지셨는데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호야 니가 몰라서 그런다 원래 늙으면 살도 막 갑자기 훅 빠지고 그러는 게야 병원은 무슨 돈 아깝게 아이 할머니 할머니 돈 쓰라고 안 할 테니까 내일 저랑 같이 병원 가서 검사 받아 봐요 할머니 건강검진 받으실 때도 됐잖아요 할머니께서는 돈 낭비라고 나이가 들면 원래 성치 않은 곳이 많아진다며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셨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를 설득해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여러 검진을 거친 후 내려진 할머니의 병명은 폐와 척추 전이까지 이어진 유방암 사기였어요 유방암 사기라니요 선생님? 거기다가 척추랑 폐까지 전이가 됐다니 원래 유방암은 진행될수록 암세포가 근처에 있는 다른 장기 부위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폐나 관절 그리고 간쪽으로 전이된 유방암 양상은 생존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지만 환자분처럼 척추까지 전이가 되신 상태라면 치료를 진행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우선 빠르게 항암치료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모두 듣고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어린아이처럼 할머니를 붙잡고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절 할머니께서는 꼭 안아주시며 덤덤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 너 그래도 항암치룬 할 수 있다는 게 어디냐 그리고 사내놈 이런 거 가지고 함부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야 사람은 원래 바람처럼 왔다가 한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할미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시기가 온 것 뿐이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어 누구보다 덤덤한 할머니의 말투가 더 속상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나 할머니가 다시 이전처럼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드시면 좋은 것들부터 시작해 어떤 운동이 좋은지 또 항암치료 말고도 좋은 방법들이 있는지 하지만 불행히도 할머니 암의 전이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잘 듣기로 소문한 항암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의 크기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척추에 생긴 암이 뇌까지 전이가 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할머니의 통증은 나날이 덕 심해져만 같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손을 꽉 잡아들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괜찮아질 거라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나빠지기만 할 뿐이었어요 결국 할머니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위독해지셨고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호야 이 헬미가 떠나고 나면 헬미 방에 있는 서랍 두 번째 칸에 하얀 봉툴 열어보고라 꼭 열어봐야 한다 그렇게 할머니는 길었던 세상의 소풍을 끝마치고서 고통 없는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은 왜 떠나고 나서야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계속 떠올라 후회를 하는지 못해드린 것만 생각나서 발인할 때까지도 목이 다 쉬어라 눈물을 쏟았습니다 할머니를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린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유언대로 할머니 방의 서랍 두 번째 칸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엔 하얀 봉투가 있었고 봉투 속엔 2천만 원이라는 돈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선호야 넌 아무런 재미도 없었던 내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였어 아무런 준비도 없이 털컥 널 맡아 키웠지만 그래도 이 부족한 할머니 밑에서 문제없이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마웠다 널 만나 내 인생이 조금은 특별해졌다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나한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너에게 내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남긴다 봉투 속 담겨있는 2천만 원은 할머니께서 일을 하시면서 모아둔 돈이셨습니다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산이기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모두 찾아 놓으신 것이었죠 저는 할머니가 남기신 편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다가 다짐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절대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정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말이죠 그 후 저는 계속 상하차 일을 하다 20대 후반쯤 택배기사 일을 시작했고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어요 아내는 정말 유쾌하고 밝은 같이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면서 기운이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연애를 한 뒤 평생을 함께 약속했어요 혹시라도 직업이나 집안 환경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반대를 하시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두 분은 가족으로서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도 한 명 낳고 대출 조금과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조금 보태어 내 보금자리도 만들고 절대로 나의 부모님 같은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다짐해 다짐을 거듭하면서 오로직 제 가정에만 충실하면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 제 인생을 바꿔준 할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택배를 돌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던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웬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맨발을 하고 걸어다니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곧장 그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으시고 여기 바닥에 담배 꽁초며 유리 조각에 벌레들도 많아서 이렇게 맨발로 다니시면 위험해요 상철아, 왜 이제 왔어? 엄마가 진작에 오라고 했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예? 엄마요? 벼랑간 저를 보고 상철이라고 부르시며 얼굴을 부여잡고 울먹거리시는 할머니를 보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제 손목을 부여잡고 집에 가자며 잡아 끄신 할머니의 상태가 온전진 않다는 것을요 아무래도 치매를 앓고 계신 듯하여 혹시라도 가족분들이 찾지는 않으실까 하는 마음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듣게 됐어요 자식을 잃으셨다고요? 네,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인데 큰 아드님이 시청에서 일하시던 공무원이었어요 큰 아들이 어머니한테 잘 안다고 효자라고 유명했었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남편분께서 젊었을 적에 돌아가시고 아들 둘 혼자 키우셨다고 하던데 얼마나 충격이 크셨으면 저럴까 보면 볼수록 안타까워요 아들 둘이요? 그러면 돌아가신 큰 아들 말고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작은 아드님도 세상을 떠나신 건가요? 아니요 할머니 작은 아들 분은 배 타는 사람이에요 외국 쪽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배 타러 나가셨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할머니 혼자 계시는 거니까 언제까지고 신고 들어오는 거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설이나 병원에다가 모셔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너무 완강하게 겁을 하셔서 싫다는 분을 강제로 모셔갈 수도 없고 여기 이 아파트가 생전에 큰 아드님이 살았던 곳이래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만 계속 오시더라고요 할머니는 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드님이 사시던 곳을 맴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하며 아무렇지 않게 넘기기엔 마음이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무엇보다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아파트에 배송을 갈 때면 하루도 빠짐없이 그 할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물건을 하차할 때 꼭 찾아와선 큰 아드님 이름을 불렀어요 상철아! 엄마다! 왜 이제 왔냐? 오늘 날씨가 많이 덥지?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 저 상철이 아니에요 저 택배기사예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렇게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저를 보면 큰 아드님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찾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파트로 새로 택배 배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당혹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석 달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 이젠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할머니는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방에서 지내시던 분이셨어요 항상 할머니는 똑같은 원피스에다 맨발로 다니셨는데 전 그럴 때마다 맨발로 계시는 할머니께 제가 신고 다녔던 여분의 슬리퍼를 차 안에서 꺼내 신겨드렸고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어느 날부턴가 돌아가신 제 할머니 생각이 나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어쩔 땐 할머니가 환생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더 신경을 써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 제가 잠시라도 보살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말이죠 날씨가 추워 한파가 오면 할머니가 잘못하다간 밖에서 동사당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어느 날 제가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선 의외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그런 걸 왜 물어보고 있어 당장 모셔와야지 안 그래도 당신이 하루라도 할머니가 걱정된다고 말했었잖아 이 겨울 지나갈 때만이라도 우리가 모시자 당신 말대로 잘못되실 수도 있잖아 보살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여보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어릴 때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셔서서 어지간한 상황들을 아무렇지 않게 대처할 수 있어 그리고 시설 같은 곳에다가 모시려 했는데 실패했다며 일단 모시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왔습니다 혹시라도 할머니가 불편해하시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다행히도 아들과 함께 산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집에 와선 아내를 보고 큰며니를 오랜만에 본다며 못 본 새에 더 예뻐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는 그런 반응에 전혀 당황하지 않고 어머님 저 원래 예뻤잖아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할머님께서는 저녁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서는 마음이 편안해지신 듯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잠자리에 드신 후 저희 부부는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큰 아드님 돌아가시고 충격받아서 저렇게 되신 것 같대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시라는데 보고 있으니까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나중에라도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건 어떨까? 쭈욱? 큰 아들 생각나서 계속 아파트 단지를 맴돌고 계시는 것 같다며 어차피 지금 할머니는 당신을 큰 아들로 보고 계시는 거니까 이제 아들네 집에서 살게 된 거니 이제 거기로 안 찾아가시지 않을까 싶어 아무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외국에서 작은 아드님 돌아오시면 찾을 수 있게 경찰서 같은 곳에다가 말해놓는 거지 저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 혼자 두고 계속 마음 한켠이 찝찝한 채로 살아가는 것보단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만이라도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는 경찰서로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할머니 신고했었던 택배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 당분간 저희 집에다가 모시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싶어 말씀드리면 저는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 정가 경영도 없는 사람이에요 찾아보셔도 됩니다 나중에라도 할머니 작은 아드님께서 찾아와서 신고를 하시거나 하면 여기 제 명함 드리고 갈 테니까 이 번호로 연락 좀 달라고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이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나중에라도 찾아오게 되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할머니 관련 신고 들어오는 일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셨어요 아내는 정말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할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치아 상태가 좋지 않은 할머니께 죽을 끓여서 한 숟갈씩 떠먹여드리기도 하고 퍼즐 같은 것을 사서 할머니와 함께 맞추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어린 저희 아들과 무척이나 죽이 잘 맞았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그림 그리기 놀이해요 그림 좋지 너희 아빠가 어릴 때 그림을 아주 잘 그렸었는데 상처라 너 이리 와서 어릴 적 솜씨 한번 보여줘봐라 아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해뒀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할머니께서는 저와 아내가 있어서인지 병원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내려진 진단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과 함께 찾아온 치매였습니다 보통 치매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일반적인 증상이에요 심각한 경우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기도 하죠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큰 아드님에 대한 부재가 심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까지 모두 크게 충격을 줬고 거기다가 치매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 계속 그 시간에 머물러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를 잃은 슬픔은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로도 쉽게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일 땐 너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악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불안 증세나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보이실 때를 대비해 약 처방해드릴게요 부모나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뎌진다고들 하는데 할머니에겐 큰아들이 떠나는 그 순간이 정말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큰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을 나오고 나서 할머니께서는 환히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처라! 저기 돈가스집 보인다! 돈가스 먹으러 갈까?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네, 먹으러 가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작은 아드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만이라도 할머니에게 돌아가신 큰 아드님이 되어 최선을 다해 정성껏 보살펴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집을 나가 온 동네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힘들게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내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의 며느리가 되어주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가족도 아닌 우리가 할머니를 모신 것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건물주다, 할머니가 돈이 많다 그래서 재산 빼돌리려고 지금 저러는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어요 선의로 행하는 마음이 변질이 돼서 안 좋은 소문이 나니 참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옮기기도 했었죠 그런 우리 마음을 할머니는 아는지 어느 날부턴 우리 큰아들 부부처럼 대하면서도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하신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께서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사연을 듣고 여러 부분에서 신경이 쓰여서 할머니를 모시게 된 것이었지만 함께 지내고 추억을 쌓다 보니 이제는 정말 가족같이 느껴졌기에 아내와 저는 할머니를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간호해드렸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입원을 하신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윤선호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드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의심을 했고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에 확신이 섰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2년 동안 단 한 통의 연락도 주지 않았던 할머니의 작은 아들인 것 같았어요 저는 곧바로 할머니께서 입원해 계시는 병원 이름과 위치를 알려드렸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 피부가 새카맣게 탄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어머니 할머니께서는 입원하신 후 눈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이 없으셔서 드시는 것도 수액으로만 드실 수 있는 정도였는데 작은 아드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개슴치레하게 뜨고 아드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희는 이 순간을 온전히 가족끼리 누릴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자리를 비켜드렸어요 병실 안에서는 한참 동안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조금 사그라들 때쯤 작은 아드님은 병실에서 나와 저희 부부를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사뼈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멀리 외국에 배타로 나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할머니가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것부터 시작해 큰 아드님이 떠나고 충격해 할머니께서 저렇게 되신 것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형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정말 뼈 빠지도록 힘들게 일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형은 머리가 워낙 좋아 대학도 좋은 곳으로 갔고 집안의 장남이자 기둥 역할을 아주 완벽하게 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겐 자랑스럽고 든든한 아들이었고 제겐 둘도 없는 형이었죠 형은 정말 남부러울 것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아이고 할머니께서 큰 아드님을 되게 든든하게 생각하셨겠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형은 몇 년 전 퇴근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과 어린 조카 형수님만 남겨둔 채로요 어머님 그때부터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버리셨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형수님의 태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 잘했던 형수가 형이 죽고 나니 완전 180도 태도를 바꿔선 사고 보상금이며 보험금이며 부조금이며 모두 가져가버리고선 저희 가족과 연을 완전히 다 끊어버렸어요 어머니까지 저렇게 된 마당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자긴 어린아이를 키워야 하니까 생활비랑 양육비 준 셈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더군요 아니 무슨 그런... 정말 막막했어요 형은 그렇게 떠나버렸지 어머니는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셨지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일단 저희 집에라도 모시려고 했는데 죽어도 싫다고 하셔서 모시고 올 수도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급하게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와서 급한대로 주변 이웃분들한테 어머니를 좀 챙겨달라고 부탁에 부탁을 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지내고 계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차라리 제가 다른 일을 했더라면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더라면 이런 민폐를 끼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생업이셨던 거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할머니께서도 돈을 벌 수 없고 형님 밑으로 떨어진 부조금이며 보상금, 보험금까지 전부 다 형수님이 가져간 상태라면 달리 생각할 길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걸로도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테고요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는 동안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배 위에서는 전파도 잡히지 않아 한 번씩 선박에 배를 댈 때마다 급히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어머님 댁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없어서 경찰서로 찾아갔는데 누군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고 여기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할머니께서 작은 아드님을 알아보시던가요? 병원에선 치매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심해지셨고요 뭐라고 중얼거리긴 하셨는데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떠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죠 작은 아드님은 쓴 웃음을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동안 홀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지 생각하니 마음 한켠이 욱신거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작은 아드님은 매일같이 할머니 얼굴을 보러 오셨고 할머니께서는 하루 온종일 잠만 주무셨지만 가끔 아드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거나 귀가 이름을 불러주시면 조금씩 눈을 뜨긴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이리 바빠서 오지 못한 사이 할머니께서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어요 그리고 작은 아드님께서는 눈물을 참으시면서 저희 부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께서 어젯밤에 정신이 잠깐 돌아오셨었어요 제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시다가 어느 순간 저를 알아보시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호 씨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다고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살았다고 본의 아니게 정신나간 늙은이가 민폐만 끼쳤다고 계속 미안하다며 눈물만 흘리시더니 이걸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편지 안엔 내가 정신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너무 큰 민폐와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얼굴을 보고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나조차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분한테 정말 미안해하셨거든요 정말 많이 민폐를 끼친 것 같다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대체 뭘 한 건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아휴 저희는 정말 민폐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함께 지내는 동안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으니까요 불편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할머니 깨어나시면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할머니께서 다시 의식이 돌아오시기만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저희의 바람을 뒤로 안 채 다음날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온 힘을 다해 버티시다가 이제야 마음을 놓고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희 부부는 작은 아드님 곁을 지키면서 장례를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후 작은 아드님은 저희 부부의 손을 꼭 잡고 허리 숙여 인사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 덕분에 저희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혼자 계신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희 어머니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외롭게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휴 아닙니다 저인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요즘 같은 사회에 생판 얼굴도 모르는 남을 그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집에까지 모셔가서 두 분은 저와 저희 어머니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뿐이네요 약소하지만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건네는 흰 봉투 안엔 누가 봐도 돈이 들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아드님이 건네준 돈을 끝까지 받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저 할머니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이었지 대가를 바라고 마음을 베푼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랑 함께 지낸 시간 동안 저희도 정말 많이 행복했고 또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기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의미 있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 신세원은 어떤 식으로 갚아야 할지 정말 마음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저희 부부랑 인연을 맺고 지내요 서로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주고 가끔은 술 한잔 기울이면서 하루의 고민들을 털어내고 그렇게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니께서도 세상에 혼자 남은 아드님께서 저희랑 잘 지내길 바라실 겁니다 저희 인연 솔직히 정말 특별하잖아요 특별하게 만난 만큼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저는 작은 아드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형님은 제 말대로 저희 부부에게 건넸던 돈을 요양병원에 기부하셨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시간이 맞을 때마다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술 한잔을 할 때도 있는데요 형님은 그럴 때마다 절 보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호야 내가 널 보면서 사람이 사람한테 얼마나 마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 내 주변엔 너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안겨준 사람이야 정말 고맙다 고마워 아휴 아닙니다 형님 제가 길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보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형님께서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인연이십니다 그러니 저희 앞으로 눈 감는 순간까지 잘 지내봐요 그래 좋다 눈 감는 순간까지 너랑 제수씨한테 고마워하고 또 은혜 갚으면서 살게 자 그런 기념으로다가 한 잔 짠하자 짠! 살면서 이런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형제가 없던 제게 이젠 형님이 생겼다는 게 놀랍고도 감사해요 항상 절 응원해 주는 아내 그리고 가족 같은 형님이 생겨서 이젠 어릴 때 가족이 없어서 혼자서 눈물을 훔치던 제가 아니라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날이 왔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기만 하네요 저는 아마도 앞으로 나이를 먹고 검은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올라오는 나이가 되어도 절대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연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필연성이 감춰져 있는 형식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할머니와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정말 꼭 만나서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우연히 마주쳐 인연을 맺은 사람은 어쩌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스쳤어야 했던 소중한 사람일 수 있으니 잠깐 마주친 사람들까지도 소중히 여기자는 의미를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항상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이 오기를 겁냈었던 저는 이제 내일은 어떤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도 하루하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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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